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전남구대군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성과대회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전남구대군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강화와 보건의료안전망 구축을 비롯한 4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8개의 추진과제를 설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알렸습니다. 한편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4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법정계획으로 구례군은 2026년까지 4년간의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했습니다.